동거 중? 네 왜냐면 언니도 외로워서 혼자 살 수가 없어 우리 오빠도 외로워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언니 위주로 좀 봐줄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무척이는 깔끔한 성격이야 네 앞뒤 뒤지 보지 않고 병은 아니다 근데 그게 내 우울증이야 내가 내세울게 내 성격이 본인이 원래 철투철미한 사람인데 그걸 이렇게 외로움증을 또 신의 가물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서 내가 뭔가 말해야 돼서 정확도가 있어야 돼서 그래서 언니가 여태까지 이렇게 깔끔하면서 혼자 그렇게 지키고 살아온 삶이야 왜냐면 언니 같은 경우도 다 얘기를 하고 살아는 거야 우리 대주님이 바라봤을 때 우리 여기 남자친구 본인이죠 본인이 많이 받아주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싸우진 말고 많이 받아주는 것 같아 사실상 솔직히 뭔 얘기를 해도 그렇고 말은 언니가 더 많아 맞아요 그리고 그 말이 뭔가 나 이렇게 예쁘게 봐달라고 언니도 모르는 언니의 기운에서 나오는 무언의 그 발악인 거야 근데 대놓고 얘기를 못하잖아 나 이렇게 해줘 그치? 또 약삽한 건 못해 예 거짓말 못한다 그치? 너무 솔직히 치타야 네 너무 미안해 너무 까 맞아요 그치? 너무 까는 까다 보니까 어쨌든 속도 상해 받을 때도 있어 근데 어리광이야 나 좀 알아달라는 어리광 그치 신의 가물이 같이 이게 합수가 되면서 자 올해 3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작년 수전부터 2, 3년 수전부터의 더더욱더더욱 말이 너무나도 내가 나도 모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네 맞아요 어 그리고 정말 언니야 약 안 먹으면 그게 다행인 줄 알아라 약 먹고 있습니다 그치? 이게 우울증이야 정신병은 아니야 네 마음의 병이 정신병이 된 거지 애초부터 정신병자라도 정신병이 된 거 아니야 예 그치? 이것도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거야 예 정말 이거는 약봉다리 먹을 때마다 끊고 싶은데 못 끊어 근데 이거라도 내가 의지를 해야 돼서 그래 네 아무 일도 안 하죠 네 그치? 어디 가서 내가 부리고 누리고 일도 해야 되는데 네 일을 안 시키는 거야 네 오빠가? 아니 오빠가 된다고 저기 우리 대주님이? 네 그런 상향인 걸 알고 응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응 나가서 실수할까 봐 네 나가서 미안해요 욕하는 거 아니야 나가서 헛소리할까 봐 응? 자 언니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일을 안 하고 살아가면 미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이 사람이 응? 그러면 자 기술이 해도 배우든 자격증이 해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네 그치? 네 정신을 차리고 싶은데 정신을 못 차려 지금 네 맞아요 어떻게 얘기할게 혼날라고 여기 온 거 아니야 네 언니의 운세를 보아하니 무척이나 발악하고 싶고 무척이나 잘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아이도 낳으면 아이도 잘 키우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상처를 입을까 봐 네 응? 상처를 겪을까 봐 내가 나도 모르게 겁이 먹어서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 거에 이 핑계 저 핑계 솔찬히 그러고 있어 네 응? 근데 누구보다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야 네 맞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일반인 응? 누구보다 일반인 미안해 지랄병도 없고 우울병도 없고 정신병도 없고 그리고 어 어떻게 설명해 누가 다 가여워 보이는 것도 싫고 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무섭구나 응? 솔직히 배운 건 없어 없어요 없어 뭘 이렇게 돈으로 풀어먹고 이렇게 뭐 없어 있는 거는 옆에 옆에 지금 솔직히 미안하지만 붙어있는 저 오빠 하나 네 오빠지 그치 오빠지 오빠 하나 어? 내가 가진 재산은 저 오빠 날 믿어줄 수 있는 건 저 오빠 네 그러다 보니 온가지 히스테리에 그러니까 이걸 다 부리고 있는 거야 네 응? 저 사람들 잘못된 것도 있어 언니만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어? 어? 왜 또 좀 주차전화 안 왔어요? 이쯤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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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때문에 누구 안 내보내고 내가 지금 보는 거다 네 자 우리 언니야 용기 가져라 어? 어? 그리고 어차피 결혼할 거죠 응 안 버릴 거지 응 그치 버릴 수가 없지 미칠까봐 약 먹고 또 경찰서에서 전화 올까봐 솔직히 그래 지금 우리 언니가 응 어?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누구보다 작은 금전이지만 응? 작은 금전이지만 벌고 살 수 있단 말이야 응 우리 여기 남자분이 우리 언니가 바람이 날까봐 딴 데 일 못 내보는 거 아니잖아 겹겹 겸사겸사 탐나서 누가 데리고 갈까봐 어? 그래서 혹시라도 저게 응 기가 팔랑귀가 돼갖고 응? 저게 또 착한 애가 그지 없고 또 고집은 세고 막 있지만 누구 말을 또 기가 막히게 또 잘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아까워서 못 내보내고 겁이 나서 걱정돼서 못 내보내고 응? 근데 중요한 건 언니 살림도 못해 저요? 응 살림하고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야 언니가 전 살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니 살림하고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라 아 살림만 하고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라 미쳐 미친다고 뭐 방 치우고 정리하고 기가 막혀 각자 꾸져야 돼 미안해 성관계 할 때도 오빠 다 씻고 와야 돼 냄새 나면 안 돼 머리카락 하나도 이 언니가 병적인 게 있어 응? 탈모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 탈모형 많이 발라야 돼 진짜 이 언니랑 살려면 많이 빠져요 그치? 그거 매일같이 보니 돌돌이를 이렇게 치워야 되는 상황이야? 정말로 돌돌이 달고 살 들고 살아야 돼 내 길도 아니고 들고 있어 털 털 털 그러니까 어 그러면 이제 어쩔 때는 노이로제 걸릴 때도 있어 그럼 내 머리를 한탄을 해야 되는 거야 정말로 다리 털이 빠져가지고 죽겠어요 뭔가 털 다 빠져 털이 다 빠졌는데 그게 나의 죄야 이 여자랑 살려면 털 빠지면 안 돼 이 여자랑 살려면 정말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언니 털도 빠지면 안 된다 정말 차지 테이프로 다 묶고 이러고 있어야 돼 지금 본드로 갖다 다 붙여놓고 있던가 바닥이 다 빠질 거 같아요 그니까 근데 언니 털도 빠져 근데 거의 제 털은 없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치우니까 그렇지 봐봐 언니도 나이는 안 먹을 거 아니야 이 얘기라는 건 네 좀 편히 살아라 응? 잘 안 돼요 군대야? 군대야? 군대보다 더 해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수건은 수건대로 가기 잡았어야 되고요 응? 내가 일어난 곳에 땀도 흘리면 안 돼 오빠는 냄새 나서도 안 돼 맞아 절대 무슨 소리야 밥 먹고 이빨에 고춧가루 껴도 안 돼 먹을 땐 입에 묻어다 쩝쩝거리지 말어 이 여자랑 살려면 어? 어디 이 쯤에서 언니가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니야 지금? 차 빠지고 올래? 아니 지금 이 쯤에서 언니가 차를 좀 빼주고 가야 되는 상황 아니냐고 어? 어? 상에 뭐 흘리고 먹는 것도 싫고 뭐 묻히고 먹는 것도 싫고 언니는 안 묻히고 언니는 언제까지 꽃다 올 거 같고 언니는 언제까지 냄새가 안 날 거 같아 자 내가 그게 병적으로 자꾸만 키우지 말라는 얘기인 거야 편하라라고 어? 막 계속 언니 정신병자 내가 만들면 좋겠냐 그리고 여기 같이 오셨는데 그치? 아직까지 여기 있는 게 지금 웃긴 거야 오빠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뭐를 해 주고 싶구나 뭐를 한다 그러면 뭐를 해 주고 싶구나 네 근데 겁도 나고 정말 손님들한테도 까탈 부리면 어떡하나 또 시키도 하고 솔직히 직장으로 들어가서는 절대적으로 저 사람이 있을 건 아닌고 그렇다고 바보 병신 만들자고 살림만 만들 수는 없다 이루어질 때 저러지지 못해 지금 그런 상황이야 응? 네 정말로 네 언니의 심각성이 옆에 사람을 다 친다라고 생각을 해 봐 그렇다고 언니가 신받을 거야 신받아도 신문을 받아놓거든 언니도 거기 이래야 돼 신마저도 각 잡고 있어야 돼 지금 좀 내려놔 어? 지저분하면 어떠고 사람이 먹다가 종이값도 여기 놔둘 수 있는 거야 밥을 먹다가 입에서 얘기하다 보면 밥을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언니가 그렇게 완벽해? 아니 저는 완벽하지 않은데 왜 다른 사람 완벽하기를 바래 그게 그 꼬라지가 너무 싫어 정신이 없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그치? 근데 그게 있다 헤어질 때쯤 되면 저 밥 먹는데 쩍쩍 소리가 싫다 그래 근데 이미 여긴 이미 헤어진 사람들이 같이 사는 그 아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뭐 먹을 때 뭐 국물을 흐리거나 뭐 다른 건 다 괜찮은 건 언니 기준 그치? 먹을 때 뭐 할 때 다 아는데 이러다가 진짜 힘들어 뭐해 나이는 먹어 가 응? 더더욱이나 사람은 나이를 먹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추적스럽게 되어있어 되게 되어있어 귀찮아서라도 네 그렇게 되어있어 추적한 꼴을 못 봐서 그러는 거야 우리 언니가 지금 엄마가 또 워낙 깔끔하셔가지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뱉어요 엄마랑 살지 그럼 뭐 하려고 이 남자랑 살아 엄마랑은 못 사야겠어 스트레스받아서 스트레스받아서 스트레스받는데 이 사람 한번 생각해주면 어쨌든 나랑 결혼할 사람이고 네 어쨌든 내가 간대매 그럼 뭐 그 정도까지야 응? 뭐 이렇게 형식 안 해도 돼 그러면 언니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너무 벅차 네 그리고 너무 괴로워 네 그리고 너무 어깨가 무거워 네 언니도 잘못하는 날 울고 싶은 날 막 이렇게 놓고 싶은 날 그리고 막 어쨌든 막 진짜 막 미쳐버리고 싶은 날 이런 것도 많아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언니 몸도 지금 각 잡고 뭐 하자고 하다 보니까 언니 몸도 지금 몸수가 안 좋아 네 몸이 안 좋다고 이 나이에 몸이 이 언니가 더 안 좋겠어 이 오빠가 더 안 좋겠어 그죠 네 좀 맑게 살아라 밝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다 어우러지다 보면 미안해 입 냄새도 나고 똥 냄새도 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이빨에 고춧가루도 끼고 다 하는 법인 거야 눈꺼 낀 건 어떻게 몰라 그쵸 띠라고 얘기를 해줘 그쵸 내둬 너무 그렇게 사다 보면 언니마저도 그럼 내 모습을 봐봐 그치 네 그냥 이 사람이니까 나를 맞추고 사는구나 여기도 흠이 많아요 네 어? 많아요 솔직히 네 왜냐면 본인 같은 경우도 혼자서 지금까지 총각으로 올팔차가 못돼요 원래는 어? 네 두 번째 그치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흠이라고 말할 순 없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야 네 어? 그러면 그 마음 알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이 사람도 어디가서 비유장 더 이상 못 맞추겠고 네 그리고 우리 언니라는 사람을 사랑을 하고 너무 걱정스러워 애일스럽고 그래서 넘어가지고 참아주는 거야 음 그쵸?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언니도 넘어가지고 참아줘야지 네 입장 바꿔는 걸 생각을 해 봐 그쵸? 자 오늘 두 분이 들었어요 여기 남자분은 본인이 뭐라도 하겠다고 하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사람이야 네 그게 대출을 해도 받아서 뭐라도 해주고 싶을 거야 작게나 큰 거는 또 감당을 못 할 거 아니야 맞아요 소소하게 집안 살림도 하면서 내가 소소하게 자기 일이라는 자아를 조금 네 어 자신감을 가지라고 맞아요 아마 해주고 싶은 거야 돈은 내가 벌게야 맞아요 어 머리떠불도 발끝 발끝 털까지 다 빠져도 괜찮으니까 나 돈 벌게 해고 네 너는 편히 살아라야 네 맞아요 지금 편히 사는데 탈 잡지 마라 네 그것이 성격으로 되면 둘이 못 산다 이 얘기해 주려고 음 어? 잘 참아서 실패 안 볼 거 같지 당신 팔자가 아니다 올라오는 건 뭐 미안해 네 잘 내가 얘기해 줘 목구멍까지 올라왔어 아 눌러야 되는데 지금 그건 언니가 싫어서가 아니야 너랑 잘 살아보고 싶은데 나도 좀 한 번 정도를 언니도 잘해 잘할 땐 아주 꼼꼼하게 참 잘해 어? 너만 이렇게 이렇게 막 하나하나 챙기고 막 이런 거 잘해 근데 너랑 잘 살아보고 싶은데 네 술을 먹으면 음 술에 건조가 좀 있어요 제가 버려 네? 버려 다 가졌어 지금 다 가졌어 이거 언니 전부고 내가 오빠 좀 따로 볼게 내가 좀 이따가 나갔다 다시 들어와 지금 그래야 되는 상황이야 둘이 헤어지란 뜻이 아니야 네 가 미안해 가지가지 하는 건 여기 다 들어가 있구나 네 안 좋은 건 다 들어갔구나 근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네 뭐가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지금 이 나이 먹고 1년이 귀에 죽겠는데 언제까지 이 청춘인이 되고 금방 50대야 네 뭘 그렇게 이해를 못해서 뭘 그래서 지랄병도 내놓지를 못하고 뭘 가슴속에 있는 거를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막 하면서 응 술 주정도요 네 버릇이야 네 솔직히 이 정도면 네 여기다 대고 하소연할 게 없어 네 솔직히 그치? 자 그전에 많은 남자를 안 만난다 치더라도 남자 만난 거 생각해봐라 근데 이 사람이 낫지 그럼요 그치? 그럼 감사해야지 네 주정을 할 거 같으면 내가 들어가야지 네 눈이 확 뒤집힐 거 같으면 내가 눈을 정신을 차려야지 네 네 술 먹다 냉질에도 끼고 나서 맑은 눈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네 예뻐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네 약을 안 먹으면 약 기운에 약을 먹으면 약 기운에 참는다고 하죠 약을 안 먹으면 더구나 약 먹고 술 먹지 마라 네 응? 자 삼재야 네 내년에 사사운이다 더 미친년 꼴이 날 거다 네 그러니 올해부터 술을 끊어 끊으랄 때 끊어요 같이 맞춰준다고 옆에다 꿍작꿍하지 말아 네 먹다 보면 이제 싸움이 돼 먹다 보면 참다가 잠던 자도 이제 승질이 올라오는 법인 거야 네 치우는 거 일어나서 치워 네 눈곱 세수할 때 떨어지겠지 네 털 그냥 나가고 나면 당신이 밀어 네 돌돌이 들고 다니게 하지 말고 여자가 집에서 살리면 잘 안다며 그럼 그렇게 그러고 살면 되지 뭐해 그 시간에 네 제가 다 치워요 탈을 하지마 그래갖고 하마 이러지 말아 네 그면 본인이 사람을 떠나보내잖아요 지켜요 전남편이 제 이유 때문에 질린다고 지켜 언니 옆에 누가 있을까 이 사람이요 이 사람도 이 정도면 떠나간다니깐 아무도 없겠죠 좋아 힘들겠죠 그죠 왜 외로움을 자청을 하고 앉아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 자 그동안에 언니도 일부 종서 못할 여자에요 네 어? 그럼 상처가 있잖아 둘 다 네 그걸 뭘 재연을 한다고 그럴까봐요 이럴까봐요 그리고 남자가 질려서 떠난다 네 언니야 알어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충분히 누군가를 감싸주고 충분히 누군가 그 상처를 딛고 나도 상처받았지만 저 사람도 상처받아서 서로 감싸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바꿔야 생각으로부터 네 내일부터 바꾼다 다이어트 아니야 네 바꿔 그래야 둘이 살아가 그럼 둘이 헤어진다 네 진짜야 궁합의 점 언니가 일을 해도 조금 조금만 일을 해도 되냐고 해도 돼요 올해 당장 아니야 올해 당장 아니야 내년에 후년에 나 그렇게나 움직이시고 내후년에 내후년에 뭘 배우고 싶다 그러면 조그맣게라도 배워 아니면 정리정돈하는 요즘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 시간적으로 가서 남의 집에 일을 해준다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이 사람의 취미를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만들면 돼요 어? 아니면 뭐 만들긴 한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 네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네 뭐 있어 그런 걸로 해서 본인이 움직이면 되지 빵집, 커피숍, 밥집 이런 거 안 된다 딱 다가 죽어나가고 손님이 뭐 이래서 이러고 병이 여기까지 오니까 안 돼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옷 안 돼요 패션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네 공부도 안 돼요 그러니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뭘 이렇게 뭐라고 설명해 차려놓고 하지 말고 어?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부터 배우면서 올해도 본인이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 자격증 따도 될까요 선생님? 자격증 따 지금부터 올해 내년에 따서 후년에 응? 후년에 본인이 움직일 수 있으니 그때까지 돈 많이 벌어 죽을 만큼 벌어 응?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내가 잘 할 수 있으니까 애견 미용이 배우고 싶어서 애견 미용은 언니 성격부터 바꾸고 애견 미용은 괜찮아 훈련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근데 탓할 거 같으면 가서 애견 미용을 해주는 거를 해 그러니까 우선 자격증부터 따고 따 따 무조건 따 본인도 기술을 봐줘야 되는데 다 까먹은 발자다 네 솔직히 할 줄 아는 게 없다 솔직히 딱 까놓고 뭐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안 늦었어 네 그러니 올해 내년 수존에 네 뭘 해도 자격증이 들어올 수 있는 운세가 삼재로 눌러먹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더 미치지 마라 네 미친 신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인간도 나도 없어요 정말 개파 캐치기가 그지없고 너 삶도 풀 수도 있어 응? 제가 술을 먹으면 약간 이상해지는 게 혼자 이렇게 점사 같은 걸 봐요 그게 돌아야죠 예 얘기했지? 미친 신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이 언니는 정신과 갈 일이 아니라 이혼이를 굴붙어야 돼 응? 그래야 본인 살아 그리고 과거에 대한 거에서 나와 나와 내가 만든 거 반 술 먹고 나서 사람의 반 그러다 보니 기운이 흔들리다 보니 어떤 객기 객구 허주 잡신 응?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야 허주는 조상이 딱지 못한 게 허주고요 잡신은 돌아다니는 게 잡신이고요 네 근데 오만 걸 다 갖고 있잖니 신기가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네 그런 사람들이 이 상태거든 근데 무당은 못 돼 네 못 된다 그러면 닦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나 사람도 참을 줄 알아야 돼 사람이 참을 줄 알아야 넘어선단 말이야 그래야 내가 빛을 보고 그래야 내가 좋은 거를 하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자격증은 따 네 괜찮으니까 올해부터 뭐 차리고 내년에 뭐 차리고 하지 말고 네 일은 조금 더 내년부터가 뭔가 올해만 잘 버텨 올해도 번다 번다 한다 그러지만 어? 현찬타 솔직히 우리 언니가 허리띠 좀 더 졸라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정신 차릴 거죠 네 더 이상 털 빠진다고 예를 들어 돌돌이 이렇게 말 안 할 거죠 네 둘이 같이 살 거죠 그죠 이 방송이 오래오래 나갈 거야 네 그래야 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네 그죠 누구 없잖아 또 누굴 만날 거야 또 누굴 만났들 뭐가 틀려 네 의지가 되게 많이 돼요 고맙고 감사하고 나한테 귀인하다 생각하십시오 네 어?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업이려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람 그래도 귀인이려니 본인들이 선택한 거야 네 예쁘게 결혼까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신의 감으로 걷어내라 잘못하면 미치광이 될 수도 있다 아 이렇게 얘기하셔 아시겠죠 엄마가 신을 받으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도 영향이 미치는 거지 맞지 받으셨는데 받으셨지 네 받기만 하셨지 네 벌전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 언니야말로 정신과 치료가 아니라 구스로 치료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